코드만 정리해서 보여 드리면 현재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이 더 있다고요. 그 스크롤 양이 뭐보다 크면 자 아까 스크롤 양을 뭐라고 했냐면 지금 offset이 얘가 1000이라고 한다면 offset 값은 얘가 그러고 보니까 계속 잘못 설명하고 있네 얘가 1000이에요. 1000이고 4분의 1 값을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분의 1 값은 이 정도 조금만 지금 만들면 조금만 스크롤이 생기면 나타나도록 할 수도 있고 저는 아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1000이라고 했을 때 약 한 800 정도만이라고 해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target height에서 offset을 뺀 것보다 많으면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offset이 지금 250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많기만 하면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 값이 250이 있으니까 4분의 1 값보다 많으면 뭐가 스크롤 양 스크롤 양은 어딨어요? 여기에 스크롤 양이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스크롤 양이 뭐보다 많으면? offset 보다 많으면 이라고 해서 한 줌만 작성하고 실게요. btt에 클래스명을 넣는 건 class name입니다. 이거 풀어서 쓸 거예요. scroll에 force가 offset 보다 많으면 이 조건이 참이면 class name의 값을 비저블로 바꾸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빈 값으로 해 라고 해서 지금 이 품을 축약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 다시 풀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뭐부터? 얘부터 좀 볼게요. 얘가 주석 처리 좀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하고 이 문장만 밖으로 뺄게요. 이 btt의 class 명만 밖으로 뺄게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class 명의 이름을 바꾸는 게 얘라고요. 여기에다가 테스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주석 처리 해주세요. 이거 주석 처리하고 열자마자 지금 class 명 btt 변수명 btt에다가 class name하고 테스트라고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자고요. 기존에는 back to top에다가 back to top에다가 클래스명이 없지만 이렇게 테스트라는 게 들어갔을 거라고요. 확인을 해보시죠. 새로고침 f12 검사하기 돌려서 어디를 확인해야 됩니까? back to top에 여기를 확인하시라고요. html은 없지만 지금 스크립트를 통해서 테스트라는 게 들어와 있다고요. 확인되셨습니까? 다시 코드 보여드리면 이렇다구요. 이거는 클래스명이 기존에 뭐가 있든 간에 이걸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 클래스 네임을 이렇게 하는 건 기존에 무엇이 있든 간에 이렇게 바꾼다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테스트 2 하면 어떻게 될까?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까요? 새로고침, 건설 그러면 지금 쓴 게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명을 넣는 건데 얘는 기존에 뭐가 있든 간에 기존에 html에 가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기존에는 클래스명이 테스트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박스라고 바꿨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기존에 클래스명이 테스트가 있다고요. 지금 넣었어요. 테스트라는 걸 넣었고 스크립트에 와서는 클래스 네임을 박스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maybe 바뀌어 있겠지. 이렇게 기존에 테스트하는 건 없어지고 박스라고 박혀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클래스명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명이 없으면 넣고 있으면 저걸 교체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클래스명을 추가하는 건 뭐냐? 수업자료 좀 들어가 볼게요. 티철스 모듈에다가 링크는 하나 더 오픈하겠습니다. 주석처리하고 지우고 자 얘를 풀어서 쓰면 이거 위에 거를 이제 주석처리 했고요. 이게 만약에 if문이 있고요. 이 조건이 참이면 할 일 거짓이면 할 일이 있었다고요. 지금 위에 문장을 다시 풀어서 쓰고 있어요. 조건문을 작성을 해서 이 조건이 참이면 뭐라고 클래스 네임을 뭐로 바꾸는 거냐면 리서블로 바꾸는 거고요. 이 조건이 거짓이면 뭐라고 예 빈칸으로 바꾸는 거라고요. 조건은 뭡니까? 이게 조건이죠. 이 조건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아래 문장을 위에처럼 줄일 수 있다라고 했다고요. 첫 번째 단계 이 상태에서 일단 볼게요. 자 이 if문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뭘 줄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중괄호를 없앨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중괄호를 이 중괄호를 없앨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괄호를 없애요. 이렇게 없앤 거라고요. 이렇게 해도 작동한다고요. 중괄호를 절대 없앴어요.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면 이거 해 이 조건이 거짓이면 이거 해 라고 한 거예요. 조금 더 줄이면 이제 묻지도 않죠. if가 사라져요. if가 사라지고 이게 이거보다 커 라고 해서 물음표 하나 한다고요. 반말로 이 조건이 참이면 뭐 하래? 예 하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로 바뀌어요? 콜론으로 바뀌어요. else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줄일 수 있었던 거고 얘가 이거의 값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거의 값이 얘로 바뀌는 거니까 얘를 위에처럼 하려면 이제 이렇게 해버리고 여기에서 어차피 이 if문이 완성이 되면 그 자리에는 참이든 거짓이든 뭐만 남겠어요? 얘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붙였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 결과만 이 결과만 얘의 값으로 쓰는 거잖아. 이 조건이 참이면 뭐라고요? 참이면 뭐가 나와? 얘만 남을 거고 이 조건이 거짓이면 뭐만 남아요? 얘만 남을 거라고요. 그걸 결과적으로 누구? 여기에 클래스 네임으로 쓴다고요. 다시 줄여서 얘가 나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얘였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래의 구문을 주석 처리하고 얘를 두루 살리는 걸로 해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스크롤이 생기면 버튼이 나타나는지 사라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얘가 스크롤 양이 뭐보다 크면 우리가 지정한 옵셋 양보다 크면 만약에 다큐먼트가 천의 높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의 4분의 1을 옵셋으로 했으니까 250 픽셀보다 스크롤을 많이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래? 이 클래스 네임을 비저블로 바꾸래요. 비저블로 바꾸면 CSS에서 비저블이 들어와 있으면 오페서티가 1로 올라오고 했으니까 화면에 백투탑이라는 버튼이 보이겠죠.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새로고침하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해보자고요. 위로 올라가면 버튼이 사라지고 내리면 이제 버튼이 나타난다구요. 스크롤 양을 검사해서 스크롤 양에 따라서 지금 이 버튼을 나타나고 사라지게 하고 있다구요. 자 화면을 보면 얘를 위로 올리면 사라지고 내리면 나타나고 있는데 클릭하면 위로 확 가버려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걸려서 링크가 걸린 거거든요. 빈 링크가 걸렸다구요. 저 링크는 먹지 말고 위로 슥 올라갈 수 있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위로 올라가긴 올라가되 이 빈 링크가 걸려서 올라가는 형식이 아닌 스크롤 양을 0으로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먼저 바꿀 거에요. 스크롤 양을 0으로 바꿔서 위로 올라가게끔 바꿔볼게요. 자 이제 누구를 클릭하면 html에서 이 btt 얘를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요. 요거 클릭하면 할 일 작성을 해볼게요. 클릭하면 add event listener 클릭하면 할 일 할 일 자 add event listener 해서 클릭하면 할 일 적성을 하는데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누구의 기능을 막아야 되냐면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a 링크의 id back to top을 btt라는 변수에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걔는 링크가 먹는다구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클릭하는 거냐면 얘를 클릭하는 거라구요. 이 a 태그는 기본적으로 링크의 속성이 있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링크의 속성을 막아야 돼요. 스크립트에서 저 링크의 속성을 막으려면 여기에다가 이든 이브이든 물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물고 들어오는 건 뭐냐면 이 a 태그 이 btn의 기본 속성을 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물고 들어온 기본 속성에다가 prevent 막아요. default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막아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링크의 본연의 기능을 막는다구요. 그래서 링크가 안 먹어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보면 클릭해도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프리벤트 디폴트에서 D가 될 문자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새로고침 하시고 버튼을 클릭해보면 이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보죠. 새로고침 아래에 내려와서 나오고 있지만 클릭해봤자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구요. 걔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을 막아버렸거든요. 자 막아버리고 그래도 위로 올라간 것처럼 해야 되는 거니까 스크롤 양을 누구의 스크롤 양을 문서의 스크롤 양을 문서가 변수명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닥 엘리먼트 얘 에다가 우리가 스크롤 양을 얘의 스크롤 양을 뭐로 바꾸냐면 스크롤 탑 값을 0으로 바꾸어요. 그러면 위로 확 올라가요. 얘에 가서 스크롤 탑 양을 0으로 바꾼다구요. 저장하시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클릭하면 위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퍽 올라가 버린다구요.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나타난 거 클릭을 하면 위로 팅 올라가 버린다구요. 좀 전에 링크가 먹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다큐먼트에 다큐먼트에 스크롤 양을 제로로 바꿨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구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제이코리에서는 제이코리에서는 저 스크롤 양이 값이 0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 라고 해서 슥 올라가는 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정 시간마다 일정 시간마다 이 다큐먼트에 스크롤 양을 조금씩 조금씩 뺄 거예요. 빼다가 0이 되면 멈추라고 할 거예요. 일정 시간마다 뭔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걔는 이제 함수로 만들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0으로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스크롤 투 탑 이라는 함수를 돌려볼게요. 스크롤 투 탑 이라는 저 이름은 제가 지금 만든 겁니다. 저 이름이 하는 일을 이제 적어야 되는 거라고요. 자 스크롤 투 탑 이라는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적어 볼게요. 펑션 해서 함수를 만들려면 펑션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함수명 얘가 할 일을 지금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이 함수가 할 일을 적겠다고요. 저 함수 저 공장에 하는 일은 스크롤 양을 조금씩 조금씩 빼다가 결국엔 0이 되면 멈추게 해야 된다고요. 일정 시간마다 할 일의 문법이 뭐였냐면 일정 시간마다 할 일은 set interval 이었어요. 할 일 시간의 문법 이었습니다. 시간은 아주 짧게 0.001초라고 할 거니까 밀리세컨드라고 하면 15라고만 적으면 될 거에요. 아주 세분화해서 아주 세분화해서 이때마다 스크롤 양을 조금씩 조금씩 뺄 거라고요. 할 일은 뭡니까? 할 일은 function 중괄호 안에 실제로 이제 할 일이 들어와야 되겠지? 계속해서 같은 문법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실제로 할 일은 그러면 실제로 할 일은 이 윈도우에 윈도우에 스크롤 양을 조금씩 조금씩 빼야 된다고요. 윈도우에 스크롤 양을 빼는 방법은 윈도우에 스크롤 바이 x축 y축 그래서 x축은 우리가 바뀌는 거 없고 가로 가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위로 스크롤 양을 빼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값이 이거 다시 풀었으면 x축은 바뀌는 거 없고 y축만 마이너스 몇씩 빼겠다고요. 그래서 이 조절은 할 건데 한 5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할 일은 저거래요. 이 실제로 할 일은 언제 작동해야 되냐면 스크롤 양이 여전히 있을 때입니다. 윈도우에 스크롤 양이 0이 아닐 때 그때 뭐 해야 돼? 얘를 해줘야 된다고요. 실제로 할 일은 그래서 윈도우에 스크롤이 0이 아닐 때 윈도우에 스크롤을 계속 빼는 게 실제로 할 일이에요. 한 줄을 쓰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합쳐볼까요? 합치면 스크롤 투 탑의 함수가 할 일이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거 한 번에 쓰면 헷갈려서 도저히 못 써요. 오케이? 자 셋 인터벌을 근데 멈추려면 여기에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저 스크롤 양이 실제로 할 일 안에는 요 스크롤 양이 스크롤 양이 0이면 스크롤 양이 0이면 뭘 멈춰야 돼? 저 셋 인터벌을 멈춰야 된다고요. 스크롤 양을 빼는 걸 멈춰야 돼요. 자 셋 인터벌을 멈추려면 뭐 해야 되냐면 클리어 인터벌 하고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멈추려고 하는 대상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합쳐 볼게요. 자 셋 인터벌을 멈추려면 멈추려면 얘한테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정할 거냐면 스크롤 인터벌 이라는 이름으로 얘를 지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요. 이게 이름이 있어야 이렇게 이름이 있어야 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여기에다가 저 이름을 써서 멈출 수 있다고요. 이게 변수명 이름으로 옵니다. 자 합쳐 보지요. 요거로 그대로 쓸게요. 일단 요렇게 씁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올 값들을 적어보자고요. 시간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15초 0.0015초 라고 했으니까 얘가 15 라고 해볼게요. 시간을 넣었어요. 됐습니까 할 일은 뭐래요 할 일은 function 해서 이게 할 일이라죠 할 일 할 일을 할 일 자리에 넣어보죠 요거 할 일 자리에다가 넣습니다. 됐습니까 실제로 할 일 이제 요건 벌려서 쓸게요. 아래로 내려서 실제로 할 일 적어보면 실제로 할 일이 뭐래요 스크롤 양이 0이 아닐 때라고 하니까 if문이 있어야 되는 거지 if문이 있고 이 조건이 참일 때 할 일이 있고 거짓일 때 할 일이 있다고요. 이 안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됐습니까 조건은 뭡니까 스크롤이 0이 아닐 때래요. 스크롤 양이 어디에 저장돼 있습니까 스크롤 양은 여기 스크롤 어디 갔니 스크롤 포스에 저장돼 있어요. 스크롤 포스에 저장돼 있는 이 값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0이 아닐 때 뭐랍니까 윈도우에 스크롤 양을 조금씩 빼래요 위로 이 조건이 참이면 이 조건이 거짓이란 얘기는 0이라는 얘기죠. 0이면 어떻게 하래요. set 인터벌 해서 클리어 인터벌 해서 요거를 넣으래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예지 않습니까. 그대로 카피해서 이 이름이 들어와야 얘를 멈출 수 있을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한번 했습니까. 이 구조를 됐습니까. 자 이제 저장하고 확인을 해보세요. 버튼이 나오면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쓱 올라갑니까. 저장하고 새로고침을 하고 내려보고 클릭을 했더니 컴온 잠깐만요. 클릭을 했더니 스크롤의 오타 오타 스크롤 바이의 오타가 있었네요. 다시 한번 확인 내려왔고 클릭을 했더니 쓱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음?